사생활 논란이 있는 고, 고, 김기덕 감독과 홍상수 감독에 대한 해외의 평가는 어떨까? 지난 27일 방송된 JTBC 톱파원 25시에는 배우 연구소 백은하 소장이 게스트로 출연, 세계 3대 영화제인 베니스 국제영화제, 베를린 국제영화제, 한 영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백 소장은 베니스 국제영화제는 김기덕 감독, 베를린 국제영화제는 홍상수 감독, 그리고 칸영화제는 박찬욱, 봉준호 감독을 사랑한다. 영화제마다 다른 가치와 기준으로 감독을 선호한다며, 각 영화제마다 다른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백 소장의 말을 들은 전현문은 고, 고, 김기덕 감독과 홍상수 감독을 언급하며, 두 감독은 개인사 문제로 평가가 좀 엇갈린다. 국제영화제에서 보는 시각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탈리아의 알베르토는 쉬운 예를 들어보겠다며 피카소를 언급했다. 알베르토는 이어 피카소의 경우 사생활에 관한 논란이 많았지만 아티스트로선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적이라며, 이탈리아는 재능과 사생활은 별개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벨기에 출신 줄리아는 그래도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능만으로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논쟁거리라며 상을 준 단체가 비난을 받기도 한다. 여전히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인 타일러 또한 논란이 있는 작품이라고 해서 그것이 예술성이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예를 들어, 히틀러가 는 친나의 투쟁의 경우 예술성이 있고 문학적 의의를 가졌다고 판단한다. 대신 비윤리적이었던 배경에서 태어난 작품임을 명시하며 과오와 예술적으로 인정할 부분은 불리한다고 밝혔다. 배그나 소장은 영화제가 어떤 감독을 지지하는 것은 그들이 규정한 예술적 장애에 위반되지 않았음을 말한다며, 오레칸 영화제의 경우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하지 않아 러시아 기자들은 다 못 들어왔다. 대신 러시아 감독의 작품은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고 전했다. 백 소장은 예술과 도덕을 분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을 이었다. 고 김기덕 감독과 홍상수 감독은 각각 성폭력 폭로와 불륜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영화 기생충의 영어자막 번역가로 유명한 달시파켓은 2020년 코로나 합병증으로 생을 마감한 김기덕 감독이 대해 김기덕의 성폭력 논란을 다룬 프로그램이 TV를 통해 방영된 후 나는 그의 영화를 가르치는 것을 중단했다. 실제 삶에서 그런 끔찍한 폭력을 행사한 일을 기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는 그가 천재여도 상관없다. 그리고 나는 그가 천재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는 트위터 글을 작성한 바 있다. 문혜중 기자 허프커리어 엣지메일 탐 탐 탐 탐 탐 탐